깜짝 영상통화를 또 준비했습니다. 누군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군지 한번 궁금해 해보세요. 맞춰보세요. 첫 번째 주은호 지인이 우리 또 복지TV 또 우리 44주년 장애인 날 축하한다고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어요. 자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궁금해집니다. 유다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얼굴을 가리셨어요. 자 시청자 여러분들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까요? 누구신지 맞춰보세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. 자 성은? 성은?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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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! 어머 안녕하세요. 어머 황기순 선배님이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. 반갑습니다. 네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드리게요. 네.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. 네네. 네 저 우리 제임스팅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요. 네.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뭐 비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우리 복지TV가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특별 방송을 오늘부터 계속 한다고 하니까. 아 역시 복지TV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희가 더 깜짝 놀랐어요. 세상에 황기순 선배님을 이렇게 제가 영상통화로 우리 준호씨랑 제임스킹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뵙는 거잖아요. 아니요. 뭐 자주 뵙고 있고 예전에 저도 복지TV에 출연을 많이 했어요. 그렇죠.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다 여기 다 해줬어요. 역시 장애인 날을 또 이렇게 기념하고 축하해 주시려고. 그럼. 이렇게. 네 말씀하세요. 네 뭐 준호씨하고 개인적으로 친한데 오늘 또 제임스킹도 출연하신다고 해서. 네. 아 그러면 직접 달려가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인사해야 되겠다. 고맙습니다.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신 분이나 또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모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우리 제임스킹 우리 선배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세요. 영상통화를 한번.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임스킹을 이분이 정말 친정한 동사자입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제임스킹 자랑을 황기순 선생님이 이제 해주신다. 우리 제임스킹은 이런 사람이야. 되게 멋진 사람이야. 제임스킹은 일단 인간미가 있으시고. 축구를 잘하시고. 그리고 제임스킹은 남다른 게 아니고 정말 색다르신 분이에요. 여기서도 재치가. 우리 아니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죄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되는데. 수업료를 받아야 되는데. 네 맞습니다. 취지가. 네. 나 이유순지하고 공사가 나고 하면 이분은 설리키름도 달려오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임스킹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언제 꼭 갚을 날이 있겠죠. 그럼요 갚을 날이 있죠. 참 훌륭하신 게 우리 황기순 씨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휠체어 봉사하고 싶거든요. 휠체어. 진짜 저 말고 진짜 뭐 진성형이나 줄 서 있어요. 맞아요. 조광조 형이나 김용림 씨나. 그러고 보면서 너무너무 그게 황기순 씨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인 사람한테 그분들은 안 와요 사실은. 맞아요. 왜냐하면 황기순 씨의 그 사랑의 봉사를 믿으니까 그분들이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도 저번에 만날 수 있어요. 올해도 나 좀 꼭 껴주세요. 대단한 친분이십니다. 자 저기 황기순 저기 형님 다음에 준우도 한번 불러주세요. 봉사하는 거. 예예.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. 우리 그 아마데우스 준우 씨. 네네. 뭐 열심히 사니까. 네네. 또 우리 복지TV에서 이렇게 나눔 노래자랑 진행도 하시고. 예.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. 네네. 두 분 뭐 호흡이 잘 맞으니까. 예.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. 예. 두 분이 동시에 펑크를 할 때. 제가 갈게요. 여기서 저 말씀하시는 거죠? 저 유단도 좀 멤버에 끼워주면. 역시 개그맨은 개그맨이야. 송구스럽게 제가 함께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쯤에서 형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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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끌려고요. 예예. 다음에는 스튜디오. 시청자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방송을 빛나게 하고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